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신라의 22번째 임금 지중왕이 되겠습니다. 사실 신라가 4세기 5세기까지만 해도 다른 백제나 고구려 심지어 머미가 인근에 있는 가야만도 못한 그런 작은 나라였죠. 그런데 이 신라가 6세기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 때 사실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기초를 닦은 임금이 바로 이 지중왕이에요. 자 여러분 지중왕은요 사촌 형님이었던 소지마리깐이 죽으면서 왕위를 계승할 마땅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로는 굉장히 늦은 나이죠. 64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 78살에 죽었으니까 15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중왕 때 신라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신라 왕들은 마리깐이라 불렸죠. 사실 이 지중왕 때 중국식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에요. 그러니까 지중왕은 마리깐으로 마지막으로 불렸던 신라 임금이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 사용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신라는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에요. 그 전에 신라는 게이림이다, 설아벌이다, 사로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지중왕 때 덕이 사방을 망란다 이런 뜻으로 신라라고 하는 구콜을 사용하게 된 거죠. 이 밖에도 지중왕은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까지 이어지는 주, 군, 현이라고 하는 이 지방제도로 정비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지중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왕 때는요. 농업을 크게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경, 소를 이용한 팥가리가 시작되면서 농업생산력이 크게 증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생산력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상업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경주의 동쪽에다가 시장을 개선하는데 이게 이제 동시에요. 동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 권력자가 죽으면 처첩이나 노비를 함께 묻는 이 순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게는 몇 명, 많게는 수십 명을 이렇게 순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당시 이제 이 지중왕 때 이 순장을 금지하는 영을 내기도 하죠. 아마도 농업생산활동에서 이 노동력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조치가 아닌가 라고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중왕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512년에 이사부 장군을 시켜서 우상국, 지금의 울릉도를 복속시킨 겁니다. 이 이사부 장군은요. 신라 왕손이에요. 그런데 지중왕 때부터 나중에 법풍왕,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 때까지 신라 최고의 장군으로 활약한 인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가야를 복속시키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백제나 고구려와 전쟁을 할 때도 이 이사부 장군이 많은 활약을 하는데 이 지중왕 때 이 이사부 장군을 시켜서 이제 우상국, 울릉도를 복속시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부 장군이 그냥 쳐들어갔다가는 뭐 이게 섬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하다고 하니까 신라군 병사들의 희생이 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로 사자 모양의 어떤 동물을 조각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수십 마리를 배에다 싣고 가서 이제 울릉도에 상륙하기 전에 이제 엄포를 놓은 거죠. 만약에 순순히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사자를 풀어서 너네들을 전부 잡아먹게 하겠다. 사실 이제 울릉도 섬 사람들이 여기에 속은 거죠. 아무래도 이제 시야가 이제 뭐 육지에 뭐 이런 문물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꾀를 내어서 이제 큰 희생이 없이 이제 우상국을 복속시킨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라발전의 어떤 기초를 닦은 지증왕 이 지증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